전력 생산에 연료로 쓰이는 LNG에 부과되던 세금이 지금보다 무려 80%나 낮아집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하고 미세먼지 배출도 적은 LNG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LNG 발전 비용이 줄면서 전기료 인상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전은 8,147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전이 대거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값비싼 LNG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LNG 발전 비용은 원자력 발전의 2배, 석탄 발전보다는 60% 이상 높았습니다. LNG 발전량이 늘수록 한전 부담도 커지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현행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8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부과금 인하 등까지 포함하면 발전용 LNG에 부과되던 전체 세금은 현재 75%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입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 1kW를 발전 사업자한테 구매할 때 1kW 당 5원에서 6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을 오히려 억제하거나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NG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기료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과도한 적자로 쫓기듯 전기료를 인상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 구조나 전기료 누진제, 도매가격 연동제 등 전기료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LNG 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염 저감 장치가 완비된 최신 석탄 발전소의 6분의 1에 불과한 데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들쑥날쑥한 발전량을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유가 변동에 따라 LNG 수입 가격이 인상되거나 수입의 차질을 빚을 경우 전력 수급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